여러분, 수요일에 사장님의 최애템은? 최애템은? 헬스팩! 3개! 3개! 네, 3개 정답입니다. 헬스팩 하루에 두 포 먹고 자짜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! 안녕하세요. 요주까지 챙겨온 사장님의 최애템은? 수영복? 수영복이요? 유전화에서 이제 무궁도에 간다면 꼭 가지고 갈 제품은? 해시팩이요! 이유가 있을까요? 세포밥이랑? 유전화 슬라비브의 제품 개수는? 개수? 23초 드릴게요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5종 16종 한 번만 더 드릴게요. 한 번만 더? 16종 보다 조금 더 많아요. 17종! 정답입니다. 거저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통화 건강에 비상 신호가 생겼을 때 알로엔즈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즈! 이유는요? 소요소가 들어있습니다. 알로엔즈 사랑해요. 평생 한 가지 제품만 드릴 수 있다면 세파실 알로엔즈 하나 둘 셋 세파실! 이유는요? 제일 간 소중하니까요. 왜 소중하죠? 세파실 알로엔즈 프로바이오틱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헬스팩 빼! 리트리미 렉티브! 하나 둘 셋! 헬스팩! 헬스팩! 귀여워! 헬스팩 저랑 한 번만 해주세요. 오늘 아침에도 헬스팩 먹었고요. 점심에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거든요. 에너스 풍복이고 안 먹으면 손해! 무조건 먹어야 돼요. 헬스팩 안 먹으면 말을 말아!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서 노래하기 대 춤추기 하나 둘 셋! 춤추기! 같이 쳐주세요! 좋아 갑시요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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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유산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! 해외에서 정말 좋고요. 내년에는 저 더 열심히 해서 엄마랑 같이 올 거예요투? 40년만에 처음으로 딸내미 덕분에 제주도 왔어요. 단들이 우리가 여행 온게 처음이에요. ossa 여행 głos기님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행복한 여행 많이 만들어주세요. 예사 저는 사랑해요! 유산아 사랑해요 유산아 사랑해요 유산아 사랑해요